나중에 너 방송해볼 생각 없어? 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고? 아 유튜버야? 와 나 그럼 영상 올라가는 거야? 아 네 와 레게로TV 아다승님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벌써 2021년에 3월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분들은 개학 개강을 맞이하시고 또 직장인 구독자분들은 월급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진짜 재밌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기대하라고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기대 마음껏 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라 쓰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레게노에요 님? 네 와 어떤 게 레게노 실력이 레게노라서 제 실력도 좀 레게노인데 저랑 한번 좀 겨뤄보실래요? 뭐 뭘로 겨르죠? 킬로 겨르죠? 누가 더 키를 많이 하나 네 뭐 정해진 결과겠네요 뭐 어떤 결과요? 네 뭐 보나 마나 제가 이겼겠죠 저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저희 초등학교 101등이거든요 아이 거의 뭐 그 학생 수가 다섯 명이나요? 레게노 님 어디 초등학교세요? 저 부마초등학교요 부마초등학교요? 다 부어먹어서 부마초등학교에요? 아하하하하하하하 이 친구였으면은 아니 죄송합니다 친구였으면은 뭐요?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였으면 뽀뽀 해드릴 뻔 했어요 어 뽀뽀 어때요? 와떠 자 그러면 우린 여기로 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레게노 님 자 화이팅 쓰리 투 원 레츠기 화이팅 굿즈에이 다시 하나 둘 셋 익기마스 굿즈에이 사기충전 완료 주변에 뭐 있어요? 네 주변에는 여친이 있죠 어? 네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없어요 네 몇 살이에요? 오늘 어 12살이요 12살 오늘 뭐요? 오늘 고백했다가 찾았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누구한테요? 남친이 있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로요? 네 아이고 유감입니다 레게노 님 아 남친이 있었어요? 아이고 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남친이 1진이라서 아이고 아 그럼 조심해야겠네 레게노 님은 몇 진이에요? 저는 뭐 한 5장 3장 정도 됐죠 이야 멋있네 네 뭐 BJ 해도 되계신 대 헬람 헬리콥터? 아 아니고요 네 BJ 하셔도 되겠어요 BJ요? 저 이미 BJ인데요? 뭔데요? BJ? 오삼불고기 저 유튜브도 있거든요 나이가 53세라 아냐 아냐 53세가 아니라 죄송한데 저도 초등학생이고요 아 저 당신이랑 똑같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보다 1살 많은 6학년 대장이기 때문에 환불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 레게노님? 네 레게노님 저랑 반모하실래요? 어때 나 6학년인데 형이라고 불러 어때 진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? 어 불러도 돼 상관없어 형 어어 그래 그렇지 훨씬 편하다 개노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여기 이 뚝 있다 아 나중에 너 방송해볼 생각 없어? 유튜브를 한다던가 잘하겠다 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고? 뭐야 아닌데 저 어제 시작해서 구독자가 0명이거든요 아 이름이 뭐야 레게노TV 이거야? 어떻게 아셨어요? 그냥 레게노에요 아니 레게노 아 유튜버야? 와 나 나 그럼 영상 올라가는 거야? 아 네 와 레게노TV 반갑습니다 레게노TV 아 너 진짜 유튜버 하고 있는 거야? 뭐 어떤 영상 올려? 배그 더빙이요 배그 더빙 아 어쩐지 너 말재관이 좋더니 너 이거구만 좋은데? 어쩐지 아 유튜버구나 건전지 아 뭐 건전지? 잘하네 잘하네 어 다음판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? 어 아니 아니 어 배그에서도 무시를 받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그러면은 1등 하면은 같이 할까?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잘한다 너 내가 뭐 입 터는 거는 좀 하죠 오 너 12살 맞아? 어 너 이제 내일 모레면은 개학하겠네? 지금 기분이 어때? 어 저 일요일날 하루종일 울 거 같아요 왜 학교 가기 싫어서요 학교 가야 이제 그 저번에 차인 여자친구 아니 뭐야 차인 여자의 이름 뭔데? 딤가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친구도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딤 유튜버 하신다며 이름이 뭐예요? 유튜버? 오삼불고기 아 오삼불고기라 뭐 궁금한 거 있어? 내가 유튜버를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알려줄게 네 뭐 고민 있어? 지금 너의 텐션이 도레미 정도 되거든? 여기서 미파솔라시시 로 올리면 돼 해봐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렇지 텐션을 유지하란 말이야 구독자 몇 명이세요 근데? 나 구독자 3명 훈수 두실만한 정도는 아니네요 아니 너 빵명이잖아 어 네 다음빡명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 가나요? 유튜브에 어 올라 볼게 한번 구독자 3명인데 한 명은 이제 우리 엄마고 한 명은 내 동생이고 하나는 내 부계정이야 ㅋㅋㅋㅋㅋ 안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뭐오는 데 힘들었단 말이지 주변 사람부터 이용하라 자 빨리 적어 지금 자 메모장 켜 빨리 자 오늘의 유튜브 꿀팁 주변 사람을 이용하라 적고 있어?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번 보여줄게 3명이나 되지만 보여줄게 홍보 한 번 해봐 가보자 액션! 마다 승림을 구독과 좋아요~~ 감사합니다 아니 채널 이름을 말해야지 이 새끼야 엔지 액션 아 레게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야 이거 움직여야 된다 너 아니 유튜브 할때면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나 왜 이거 자꾸 도와줘 레게노 유튜브 빨리 레게노 유튜브 빨리 너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우리 구독자들이 너 구독한다 하고 있는거 맞아? 하하하하하 야 게노야 형이 구독자가 3명밖에 안되지만 선배로서 한마디 할게 근데 그냥 형이라고만 하고 얘의만 갖추면서 네 말고 억울하고 해도 돼요? 어 해도 돼 밥먹어 하자 야 아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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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야 라고 박아버리네 괜찮아 형이라고만 하고 그렇게 막 해도 돼 아무튼 형이 구독자 3명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은 뭐 이렇게 소개할 때 그렇게 하면 안돼 어떻게 하려면은 따라해? 그치 계속 따라해? 레게노입니다 오늘의 볼 것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배틀 그라운드 오빠를 그라운드 그거지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 2명까지 쌉가능 알겠지 일본핑으로 와 일본핑 이쪽으로 와 이쪽말고 3쪽은 없나요? 아 죄송합니다 뽀뽀쪽은 있어 뽀뽀 어때 마이크 괜찮아요? 아는 형중에 아 뭐야 뭐야 야 여기 사람있다 게노야 야아 보여지지 못하면 그렇지 게노야 안되겠다 네 우리 사실 우리 실력 유튜버들이잖아 그럼 우리 파라다이스 어때? 어 저랑 같이 하기 싫은가요? 아니 우리 실력 유튜버니까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되잖아 앞으로 이제 구독자 계속 늘건데 파라다이스 리소스 값사 자 가보자 화이팅 자 이번엔 막판이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 어 두명 어 아무도 없다 뭐야 개꿀인데 돌린다 쫄아가지고 제발 돌려줘 아닌데? 어어 아니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저 니마 같이 있을래요 무서워요 그리고 제 그 이거 영상 올라오나요? 어 영상세 어 올라가지 영상 올라가면은 제가 댓글 달테니까 댓글 고정좀 해주세요 어 아 이렇게 바라는게 많아? 구독자 3명의 거창한 유튜버를 만났는데 어 약간 비꼬는거 같은데? 기분 나쁘다 안해줄래 형 왜 형 왜 구독 한번 고정해줘요 아 알겠어 알겠어 발소리 응 발소리 들려 죽였어 죽였어 몇시간 썼어요 배그? 천시간 정도 넘지 않았을까? 천시간이요? 어 발소리 뭐야 별로 안하셨네 어 어 여기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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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? 조심해라 아 아 어디야 어디야 형 잠시만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안 나갈게 로비에서 보자 로비에서 오케이?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주 아는척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이구 그래 개노야 왜왜왜 영식이 형 어 어 그래 그래 내가 이런 대스타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하하하하 그래 댓글 달고 고정 좀 고정? 고정 한번 생각해볼게 형이 한번 생각해보고 응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래 그래 자 이거 빨리 보는 보는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자 10초 줄게 렛츠고 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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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알겠어 1000명은 찍을 수 있겠다 아하하하 열심히 하고 개노야 너 이상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네 그래 그래 개노 안녕 네 오늘 저녁에 햄 먹을게요 그렇지 햄에다가 아니 이 말 하고 나가 아 그래 그래 겨누야 재밌었다 안녕 몇이 있으세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딱받없게 생겼는데 안들리죠 모쏠리죠 모쏠 에게 모쏠리죠